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돌아온 영어 읽기 수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파벳 각 알파벳이 어떤 발음이 나고 또 장모음까지 어떻게 읽는지 사실 싹 다 배웠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못 다뤘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어렵게 말하면 이중자음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요 그 알파벳 두 개가 둘이서 짝꿍처럼 계속 뭉쳐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H 그리고 CH TH 이런 애들은요 서로 짝꿍을 지어서 매일매일 뭉쳐다니면서 발음도 그 두 개를 각각 붙여서 발음한 거랑 좀 다른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S랑 H랑 붙어서 짝꿍이 된 이 녀석을 한번 배워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S랑 H는 각각 발음이 어떻게 났죠? S는요? S 발음이 났고 H는요? H 발음이 났죠. 이걸 두 개를 합치면 S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얘들은 짝꿍으로 워낙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얘들만의 특별한 발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제가 SH라고 써놓고 그 밑에다가 어떻게 써놨냐면은 SH 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쉬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쉬라는 글씨밖에 없어서 써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게 쉬랑 슈 사이의 발음이 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는 발음이 납니다. 이게 아마 마이크를 통해서 제대로 바람소리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어떨 때 써냐면은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어릴 때는 화장실에 가기가 자다가 일어나면 좀 불편하니까 그때 부모님이 우유통에다가 500ml짜리 우유통에다가 잘 때 이렇게 쉬야를 쐬어 주시거나 하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했죠.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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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H는요. 둘이 뭉쳐서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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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SH랑 S 발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S랑 SH가 이 발음을 구분 못하면 실제로 이야기를 했을 때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좀 잘 보셔야 돼요. S는요. S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SH는요. SH 하는 발음이 납니다. 그 둘 다 바람이 빠지는 소리는 맞아요. 우리가 성대가 아아아 이렇게 울리지 않고 둘 다 목을 만져보면 성대가 울리지 않고 바람 빠지는 소리는 맞습니다. 다만요. S를 발음할 때는 입이 옆으로 돼요. S S 약간 웃는 듯하게 S S 발음이 되지만요. SH 발음할 때는요. SH 하고 입이 동그랗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동그랗게 모여듭니다. 그래서요. S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먼저 S부터 발음해볼게요. S S 네. 좋고요. SH요. SH SH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단어를 각각 가지고 왔어요. 첫 단어는 S, E, E라고 해서요. 그 보다는 뜻이죠. C인데요. 이거를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C C 그 E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E를 하나처럼 읽는 거죠. E를 장모음처럼 읽어서 C라고 발음이 나고요. 그 옆에 있는 S, H, E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SH SH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 그래서 이 S, H 다음에 오는 E 역시도 이거는 불규칙이라서 똑같이 뒤에 있는 E 그러니까 S, E, E에 있던 이 두 개도 E 발음이 나고 S, H, E 뒤에 있는 E도 E 발음이 나서 둘이 E 발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하나는 S가 됐고 하나는 SH가 됐어요. 하나는 C 하나는요.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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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느껴지시는 거 알겠죠? 그 밑에 있는 거는요. S, O, C, K랑 S, H, O, C, K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O, C, K는 서로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S가 앞에 올 때는요. SH SH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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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가 S랑 SH가 올 때 완전히 발음이 좀 다르다는 걸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 뜻도 달라요. 처음에 봤던 S, E, E의 C는요. 보다는 뜻이고요. S, H, E의 쉐는요. 그녀란 뜻이죠. 그리고 S, O, C, K의 싹은요. 양말이란 뜻입니다. 근데 S, H, O, C, K SHOCK은요. 우리 그 쇼킹할 때 그 샥이에요. 충격받는 그 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S랑 SH 발음이 구분이 안 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꽤 다 많습니다. 그래서 S랑 SH 발음은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S 발음은 예전에 우리 알파벳 때 배웠으니까 S, H가 들어간 단어들 어떻게 읽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온 단어고요. 제가 추가했어요. 알파벳 Z까지 끝나는데 Z 옆에다 S, H라고 발음을 써놓고 그 밑에 한글로 어떻게 읽는지를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S, H, SH이라고 써놨고 S, H, O, P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 H는요. 쉐, 발음 나고요. O는요. A 발음이 납니다. 여기서는요. 그리고 P는요. 푸, 발음이 나기 때문에요. 샵 해서 샵, 샵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샵, 샵, 샵. 네, 잘하셨습니다. 이거 샵이라는 건요. 가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헤어샵 하면 머리 만지는 헤어샵이고 뭐 또 뭐가 있어요. 미국 가면 리코샵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술 파는 가게예요. 그래서 샵은 상점, 가게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SH가 우리가 SH가 쉐 발음이 난다는 걸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이런 거 읽는 거 사실 겁내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다시 다음 걸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도 SH가 나오고 O, W가 나왔습니다. SH가 나왔기 때문에 쉐 찾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O는요. O라고 발음이 나게 되어 있고요. W는요. 우 라는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요. 쇼우 라는 발음이 납니다. 쇼우.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쇼. 우리가 보는 뭐 디너 쇼. 뭐 어떤 가수의 디너 쇼 아니면 서커스 쇼. 이런 그 공연을 이야기할 때 쇼를 이야기하는 그 쇼고요. 쇼가 사실은 공연도 있지만 쇼 뭐 보여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SH 발음 잘 들어보세요. 이 발음에서 쇼우. 쇼우. 네. 좋습니다. 네. 쇼우. 쉽죠? 네. 그 다음에는요. SH가 단어 처음에 방금까지 왔었다면은 SH가 단어의 맨 뒤로 가는 경우에도 발음이 똑같이 납니다. 그래서 SH가 우리가 그냥 A, B, C. A는 A 발음이 나고 B는 V 발음이 난다는 거 알아두셨던 것처럼 SH를 하나의 알파벳처럼 생각하셔서 그냥 SH는 무조건 C 발음이 난다. 그거를 그냥 알파벳처럼 외우시면 아마 여러분 까먹으실 일 없으실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F, I, S, H가 돼 있습니다. F는요. 제가 F라고 써놨지만 이게 F라고 읽으라고 F라고 써놓은 거 아닌 건 여러분 다 아시죠? F는요. 그 윗니가 아랫니플레스에 닿아서 이것도 바람 빠지는 소리예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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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I는요. 여기서 E라고 읽히고요. SH는 쉬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FISH, FISH 따라해볼까요? FISH, FISH FISH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FISH는요. 쉽습니다. 뜻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선 먹는 모든 바다에서 먹는 물고기를 그냥 FISH라고 하고요. 단어가 쉽네요. 제가 처음 가르쳤을 때보다 시간이 많이 안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C, A, S, H라고 되어 있고요. C는요. 크 발음 나죠. A는요. 에 발음 나고 SH는 쉬바름 납니다. 그럼 크, 에, 쉬로 해서 캐시가 됩니다. 캐시. 자, 한번 먼저 제가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캐시. 캐시. 네. 잘하셨습니다. 이 캐시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TV에 돈 빌리라고 대부업체에서 광고 많이 하는데 Lush and Cash라는 회사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거기 Lush에도 SH가 들어가네요. Lush는 이렇게 막 뛰어가는 거 막 그런 걸 Lush라고 하고 캐시는요.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ush and Cash라는 회사 대부업체가 있는 거고 그 캐시는 현금이니까 다른 카드 같은 건 Credit Card라고 하죠. 신용카드는 Credit Card라고 해서 Credit은 신용이라는 말이고 Card는 쓰는 그 카드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크레딧 카드 많이 안 쓰고 캐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게 중에 가면은 현금만 받는다. 뭐 카드는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해외여행 가서 Cash라고 써놓고 뒤에 O-N-L-Y라고 해서 Cash Only라고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금만 내세요라는 뜻이니까요. Cash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다섯 글자짜리가 나왔습니다. S-H-I-N-E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알파벳 읽는 방법 그 법칙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SH는요. 쉬고요. I는 뒤에 E가 있으니까요. 장모음이죠. I라고 읽힙니다. N은요. 느기 때문에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네. SHINE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SHINE 이렇게 읽히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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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 SHINE이 밝게 비추다, 빛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 많이 쓰이냐면 SUNSHINE에 많이 쓰입니다. SUNSHINE이 이제 햇빛, 햇빛을 얘기할 때 SUNSHINE이고요. SUNSHINE은 햇빛이니까 이런 노래 아시죠?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뭐 이런 YOU ARE MY SUNSHINE 넌 나의 햇빛이다, 빛이다 이런 뜻인데 그럴 때 많이 쓰이고요. 네. 오랜만에 단어 읽는 법을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넘어가네요. 자, 다음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는 이제 조금 어려워요. 이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이 단어 먼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영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고요. 영어는 English입니다. English 그 English가 사실은 영어라는 뜻도 있지만 영국 사람 아니면 영국의 것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단어 시간에 배웠지만 예를 들면 코리아가 한국이면 코리안 하면 한국 사람 또 한국어 한국의 것들을 뜻할 때 코리안이라고 합니다. 그 영국의 영어로는요. 잉글랜드고요. 잉글랜드에 인서 코리아처럼 잉글랜드가 똑같은 거고 잉글리쉬는요. 코리안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잉글리쉬 하면 영국 사람도 잉글리쉬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말 그러니까 영어죠. 영어도 잉글리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국의 것들도 잉글리쉬라고 부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영국에서 나온 자동차 잉글리쉬 이것 좀 예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은요. 느 쥐는요. 그 해서 잉 앞에는 그렇고요. 뒤에 있는 L, I, S, H는요. 엘은 르 I, I, S, H는 E, S, H는 그래서 약간 앞에 잉에 좀 이렇게 잉 해서 좀 잉 할 때 강세라고 하는데 액센트를 English 해서 잉 할 때 세게 주시고 끝날 때는 이 쉿 쉿 해서 김빠진 소리 좀 신경 써서 English 이렇게 하셔야 좀 세련되게 발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인데요. 이거는 S-H-A-D-O-W라고 되어 있습니다. S-H는요, 쉿고요. A는요, 에, D는요, 드, O는요. 여기서는 O라고 읽혔고요. 그 다음에 W는 우 라고 읽혔습니다. 아마 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때인데요. 단어에서 O랑 W가 붙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패턴인데 그때 그냥 O, O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O라고 읽는 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요? S-H-A-D-O-W에서 S-H-A-D-O-W라고 읽힙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S-H-A-D-O-W, S-H-A-D-O-W. 네, 잘하셨습니다. S-H-A-D-O-W라는 거는요, 이제 그림자라는 뜻이고 제가 그 예스터데이 노래 불렀던 그 팝송 쉽게 따라 부르기라는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S-H-A-D-O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여간 정확히 어디 나오는지 모르는데 1절 안에 S-H-A-D-O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기서 그림자라고 쓰였던 S-H-A-D-O라는 단어가 이 단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영어 단어 읽는 법 그리고 발음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S-H를 한 알파벳처럼 읽으라는 이런 팁들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이제 C-H나 T-H 같은 것들도 강의를 할 건데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O-W 같은 경우도 좀 모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종종 영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조금 더 중간중간 강의를 섞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